너무 떨려요. 사실 처음이니까 이런 게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전시 운영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뺄 수 없는 게 바로 핸드폰인데요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SNS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전시 역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전시에 있는 메가니스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성들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전시에 와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전시 운영 매니저라는 게 현장에 있다 보면 좋던 나쁘던 사람을 상대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가끔씩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길에 읽기도 좋고 요즘 저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해서 틈틈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눈이 충혈되거나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수면 안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출퇴근길에 조금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안대를 뜯어서 눈에 착용하고서는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는 사실 안 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뜯는 즉시 이게 발열이 시작돼서 네 지금 만져보시면 되게 따뜻해요 이거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이 제품이 되게 사탕처럼 입에 털어서 먹기 좋아서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나요? 네 이렇게 들고 다니고 먹을 때마다 쓰레기는 하나씩 집에 가서 빼고 또 다시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술에 3개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제품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3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런 코랄 컬러를 좋아해서 다 이런 코랄 컬러로 바르고 있고요 전시장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 립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책상에 항상 꺼내두고 수시로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전기인데요 전시회장 안에서는 무전기로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하기까지 항상 몸에 지니면서 이 무전기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장 안에서는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폰을 끼우고 이 부분을 귀에 끼우고 여러분들 식사하게 나오세요 다 모으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 모으고 오세요 다 모으고 오세요 다 모으고 오세요 다 모으고 오세요 감사합니다.